네, 자 오늘 합격을 위한 약속 내용 보실까요? 제 인생에서 공시 도전이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고 공시생으로 진행 기간이 가장 막막하고 외로웠던 기간이었고 그걸 버티고 끝내 이루어냈다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입니다. 이 공시를 두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는 잔잔한 거죠.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? 어떻게 할 마음을 먹고 그거를 해냈지? 라는 게 가끔 가끔 다시 생각해봐도 아 그때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솟았지? 이런 생각이 든대요. 자 힘들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의 무게를 알고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근무가 힘들었거든요.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게 힘든 한 해 작년부터 올해예요. 그래서 퇴사자들도 이런 얘기 속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원했는가?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냈는가? 그때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얻을 수 있는 자리이자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루하루 버티고 잘 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건소에도 차출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의 말이었어요.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? 저는 올해의 공무원들이 너무 멋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몇몇 채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노고가 의심받고 이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같이 모욕을 느껴요. 제 제자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뭐 같을까?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해준다를 어쨌든 돈 받고 하자.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이 하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요짬에 지금 공직으로 공부하고 있는 요기를 먼저 간 친구들한테 감사하면서 나도 힘들게 이거 해내서 되었을 때 기꺼이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복이 와요. 그러면 시험신이 어 그래 너가 찐이구나 하고 찍은 거 하나라도 더 맡겨줍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